안녕하십니까 핵심 주제 열아홉 번째는요 소비 최적화 수요 곡선 인데 수요 곡선을 한번 도출해 내려고 해요 여지껏 우리가 뭐 배웠냐면 이거를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 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그동안 소비자 균형을 찾았었거든요 근데 시험에 안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아셨죠 그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다 봐야지 여러분들이 왜 소비자 균형을 구했는지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집어넣었고요 마지막에 우리 교재 보시면 93페이지에 수요함수 도출의 예에서 수요함수를 도출하는 것은 안 나오는데 이거를 계산하는 것은 나오거든요 거기 봐봐요 93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2번에 x y 는 25 12.5 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것은 자 그러려면 아주 아주 간단한 미분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아무튼 지간에 결론은 수요 곡선이 어떻게 유도 되는가 9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처음에 요거 예산 예산 예산식이죠 예산식 예산식인데 우리가 요 예산식에서요 숫자로 아니죠 숫자는 하나도 없어 다만 변수는 지금 x 하고 y 고 얘네들은 다 상수입니다 상수 그리고 효용함수도 마찬가지예요 x y 는 변수고 요 a 알파 베타가 다 뭐냐면은 상수예요 자 편하게도 시험에 안 나오는데 제가 그냥 과정만 좀 알려드릴라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걸 안하고 넘어가기에는 어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못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어 소비자 균형을 구하려면 mrs 즉 m u y 분의 m u x 가 p y 분의 p x 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p y 분의 p x 는 요거 분의 요걸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m u y 분의 m u x 는 얘네들을 미분해서 구합니다 m u x 는 어떻게 구하냐면 첨 자가 x죠 요 식을 x 로 미분해요 x 로 미분하고 요 분모 m u y 는 요 식을 y 로 미분하면 됩니다 한번 미분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거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x 분의 알파 그 다음에 y 베타 이때 x 를 x 로 미분하면 요거는 그냥 상수로 보는거죠 전체를 그래서 알파 x 알파 마이너스 1 요거는 요 앞으로 가고 요거는 1 빼주고 y 베타 그대로 있고 만약에 이거를 어 y 로 미분하면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서 베타가 앞으로 가고 x 하고 알파는 그대로 있고 y 만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이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쓴 식 그래서 보시면 식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라는게 아니라 과정을 설명 드리려고 해요 요렇게 되요 m u x 는 요식을 미분했더니 요렇게 나오구요 그 다음에 m u y 는 요식을 y 로 미분했더니 요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a 는 상수니까 어차피 약분이 약분이 되구요 그 다음에 어 지금 알파 니까 얘는 약분 되고 얘는 x 밖에 안나고 부모는 여기는 요게 약분 되고 y 밖에 안남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베타 분의 알파 x 분의 y 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있잖아요 여기 앞에 무슨 수가 붙던 간에 요런 식이 나오면 그냥 x 분의 y 가 나옵니다 x 분의 y 가 나와요 근데 우리 시험에선 이거를 제곱 세제곱 이렇게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x y 에 대한 mrs 는 x 분의 y 라는 것만 알면 되요 사실 이따가 이걸 저 보여드릴게요 이건 자 아무튼 지간에 그러면 m u y 분의 m u x 가 요거에요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이 서로 같을 때 소비자 균형이 달성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다음에 보면 따라서 요놈 mrs 와 그 다음에 상대 가격 즉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와 요놈은 예산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을 때 어 균형을 이루는데 요 식을 어디에다가 뭐하고 같이 푸냐면 여기 예산 선 아까 주어졌죠 그래서 이놈과 요놈을 서로 어떻게 해요 연립해서 풀어요 풀 수 있어 왜냐면 지금 변수는 x y 요고 x y 2개 저 식이 지금 2개 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풀 수 있지 가령 이렇게 푸는 거에요 여기에 y 자리에다가 y 자리에다가 y 는 y 는 이 식이 진짜 어 알파 분의 베타 그 다음에 py p x x 를 요거를 요 y 에다가 대입해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선생님 계산이 자신이 없어 이거 이거 넣어 가지고 그래서 미리 계산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짠 요렇게 해서 얘네들이 상수니까 x 는 이렇게 y 는 이렇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 우리 이제 y 는 보지 말고 x 를 봅시다 자 이게 바로 수요 눈물이 날라 그래 지금 눈물이 날라 왜냐면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에요 그쵸 수요함수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 지금 보세요 요 p x 가 가격이죠 그러니까 봐봐 요 우리 여기서 봤잖아 요거 p 분의 q 인데 q 가 요게 수량 이잖아요 수량 근데 요 q 대신 지금 뭐가 들었냐면 x 도 수량 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 x 로 놔도 상관없어 x 수량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가격과 수량이고 나머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은 상수 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마치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랑 똑같아요 이거를 그냥 제가 우리 수요 공급에서부터 그냥 q 로 바꿔 볼게요 왜냐면 x 의 수 니까 이것도 수량 안수 있죠 그럼 이건 이런 거야 똑같애 x p 자 p 를 이쪽으로 빼면 p 는 q 분의 아 뭐 그냥 20 뭐 이런 거랑 똑같아 이런거 똑같애 그럼 이거 뭐예요 쌍곡선 아예 직각 쌍곡선 직각 쌍곡선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우하양 하잖아 드디어 이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증명해 냈네요 우리가 수요 요거 일반식에서 봐봐요 이런 일반식에서 부터 일반식에서 부터 소비자 균형 즉 소비자 균형이 뭐야 우리 그 소비자들이 소비자 균형 최대의 효용을 최대의 효용을 느끼게끔 소비하는 바로 그 점을 연구해 봤더니 아 수요 곡선이 어떻게 해요 우하양 한다는 걸 증명해 냈어요 되게 기었나 봐요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끝을 봐야지 꼭 이렇게 경제학자들은 그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 있나 봐요 그죠 됐죠 여러분들 감동하지 않았어요 혹시 감동 아 나는 저는 이거 경제학 공부할 때 이거를 결론을 낼 때 막 감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딱 수요 곡선이 우하양 할 수 있을까 좀 되게 아 감동 했거든요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런 논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게 자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는 안 나와 아 안나와요 시험 문제 이런 거 안 나와 근데 제가 끝까지 보여드렸는데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네 그럼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뭐냐면 93페이지에 수요함수 도출의 예를 해가지고 93에서는 문자로 막 나와가지고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때 뭐를 구하는 거냐면 소비자 균형 구하는 이 문제가 나옵니다 소비자 균형이 뭐였어요 그렇죠 x하고 y가 몇 개인지 그 몇 개를 소비할 때 소비자가 최대의 효용을 누리는지 그거 구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 93페이지에는 x제 가격이고 y제 가격이 4고 소득이 얼마에요 소득이 100이죠 그래서 m이 소득이 100이에요 자 요 상황일 때 이때 효용함수가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효용함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뭘 구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예산시 예산식을 구해서 여기서 py 분의 px 를 구해야 되구요 여기에서는 뭘 구해야 되냐면 mrs 즉 m u y 분의 m u x 를 구해 가지고 요놈과 요놈이 서로 같다고 해 놓고 그죠 그 다음에 요 예산식이랑 같이 연립해서 풀면 요게 나오잖아요 요 앞에서 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효용함수가 나오면 m u y 분의 m u x 구하는 법 되게 간단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x y 알파승 베타승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요 앞에 a 라고 아무 숫자나 붙어 있어도 결국은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면 m u y 분의 m u x 는요 미분을 하게 되면 x 분의 y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보세요 여기 a 앞에 20만 자 효용함수 유가 20만 곱하기 x y 20 뭐 100 어 이렇게 돼 있대요 이러면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럼 이거에 m u y 분의 m u x 구해라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앞에 20만이 붙어있건 2억이 붙어있건 이건 무시하세요 붙어있는 건 상관없어 아셨죠 무시하고 이렇게 x y 하고 곱해진 건 무조건 x 분의 y 가 나와야 돼요 그럼 요 앞에는 뭘 곱하면 되냐면 알파가 20이죠 요 x 에 붙은 게 분수 분모고 분자고 y 에 붙은 게 분모로 요렇게 가면 요거랑 형태가 같죠 그럼 요게 5분의 1 x 분의 y 요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 아시겠죠 되기 쉽죠 그죠 미분 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자 미분을 여러분들이 어려워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어 어떻게 됐습니까 요 여기는 지금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 지금 앞에 쉽게 내느라고 아무것도 안 붙어있네 그럼 좀 현실적인 거 내볼까요 다시 연습 연습 3 x 제곱 y 요게 효용 함수래요 그러면 이거에 어 m u y 분의 m u x 요거는 어떻게 구해야 돼 그죠 3은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무시하고 그죠 그 다음에 무조건 이런 형태면 x y 가 나와야 되고 요 2가 분자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2 여기 그리고 요건 1 이잖아요 1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 분의 2 y 에요 오케이 쉽죠 그럼 이건 뭐겠어요 이거 m u y 분의 m u x 가 요거는 뭐다 요거는 x 분의 y 겠네 둘 다 1이니까 그죠 x 분의 y 죠 요거 예산식 요거를 뭐 요거 세워 볼까요 왜 예산식은 이거는 x 제각하니까 2 x 더하기 y 제 가격이 사니까 4 y 소득이 100 이죠 요게 예산식이 요게 예산식 그럼 py 분의 px 가 자 py 분의 px 는 요거는 4분의 2 죠 4분의 2 니까 0.5 가 나오게 되요 그죠 0.5 면은 지금 얘네 둘이 같아야 되니까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x 분의 y 가 0.5 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요거 변수가 2개 2개니까 식 1과 그 다음에 요 예산식이 식 2 가 돼서 변수가 2개죠 그래서 얘네들을 연립해서 풀면 그러면 x 하고 y 가 나와요 한번 풀어 볼까요 자 알아 이 단순 계산 자신 없는데 잘 봐봐요 y 는 0.5 x 죠 그러면 요거를 예산식에 여기다 집어 넣어 이 자리에 그러면 2 x 더하기 2 x 는 100 이렇게 나오고 결국 4 x 는 100이 나오죠 그래서 x 는 25 이렇게 나와요 x 는 25 개를 소비하고 요거를 또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y 는 12.5 줘 y 는 12.5 개를 소비할 때 그때 소비자 균형이 달성된다 최대 효용을 누리게 되는 점이 바로 요 소비점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 쉽잖아요 계산하기도 쉽고 개념을 몰라서 그렇지 계산하기도 쉽고 요거 기억해 두세요 아까 요거 요거 요런 형태 이렇게 x 하고 y 하고 곱해진 형태가 나오면 어 우리 그 MRS MUI 분의 MUX 는 꼭 요런 형태가 들어간다 요거 앞에 어떤 숫자가 붙어 있어도 여기 뭐 10만 붙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요 요거 근데 지수를 뭐 이승이나 삼성 으로 테셋 수준에서는 잘 안냅니다 잘 안내요 보통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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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지수가 1로 이렇게 냅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래서 사실 소비자 이론에 대한 게 거의 끝났는데 근데 이제 하나 더 남았어요 뭐냐면 우리가 앞에 기펜제라는 걸 한번 봤죠 그 기펜제를 가격 효과라는 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다음 핵심 주제 20에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 이론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한 단계만 더 같이 나가자고요 화이팅